오늘 해외팬 중에서 일본팬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멤버 중에서 일본어 정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외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송지은 양이 외국어 정말 외국어로 우리 일본 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! 일본의 시크릿 타임! 여러분 감사합니다!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효성 양이 우리 미국 분에게 한마디 미국 분이요? 지금 원래 일본어 담당인데 미국 분에게 한마디 해주잖아요 원래 미국 담당은 하난데 저는 한국인들께 콩글리시로 네 그렇죠 그럼요 Hi everyone! Nice to meet you! 아유 좋습니다 Are you secret time? If you secret time, you're a lucky guy 아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You must be loving me 요즘 영어 많이 하시네요 아 순간 또 많이 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파고다 하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씨가 한국팬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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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으로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따가 네 SNS로 연락드릴게요 아유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하나같이 어떻게 말씀 잘하시고 센스 넘치시는지 이렇게 ket ойти 눅 눅